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제 자신의 환경에서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어떤 수업을 보고 환경을 세팅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기 위한 수업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리눅스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codeanywhere.com인가요? 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저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자신의 컴퓨터가 없어도 codeanywhere라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임대해주는 컴퓨터에는 리눅스가 깔려 있거든요 거기서 실습을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깔끔한 상태에서 실습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와 환경이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으니까요 혹시나 윈도우나 맥과 같은 운영체제에서 실습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코드anywhere나 또는 제가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수도 있는 다른 대안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윈도우에서 실습하는 법 또 맥에서 실습하는 방법을 제가 별도의 영상과 수업으로 마련해 놨으니까요 자신에게 맞는 수업을 찾아서 무사히 실습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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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